나스닥이 출연한 1971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동안 나스닥이 키운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도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71년 인텔 상장,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 상장, 1990년 시스코 상장, 1996년 야후 상장, 2004년 구글 상장. 나스닥은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주식시장이 됐으며, 지수는 1971년에 100포인트에서 최고 5,048.62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오늘날 10대 경제 매체들은 이곳에 라이브 무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보도하고 있다.